뭐야, 뭐야 안녕 안녕 반갑다 그냥 집에 있다가 심심해서 켰어요 곧 나가야 되는데 쟤이허 쟤이허 우섭 심심해서 켰어요 심심해서 큐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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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좀 됐어요 뭐야 지민이 형도 왔네 반갑다고 우리 멤버들 일본 일본어 그래 다들 잘 지내고 잘 지내고 있어? 머리 지금 계속 기르고 있어요 어때요? 뭐 하지? 일단은 일이 있고 곧 일하러 가야 되고 지금 몇 시야? 한 2시쯤 씻어야 되겠다 한 2시쯤 씻어야 되겠다 이제 좀 지인들이랑 한잔하고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배달로 밤이 지금 훈련소 가 있어요 새로운 훈련소 찾았는데 거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환경도 너무 좋고 다음에 그래서 제가 뭐 밖에서 약간 이렇게 캠핑처럼 그런 것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곱창이랑 대창에 좀 빠져가지고 그거 한 몇 팩 사들고 가가지고 가서 이제 어선 어선 모여서 맥주도 한잔하면서 밤이랑 딱 밤 옆에 딱 이렇게 좀 밤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있고 거기 이제 훈련소가 약간 다 선생님들만 모인 그런 훈련소라 어딘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지금 변 상태도 원래 안 좋아서 항상 알러지 하이퍼 알러지? 그 사료 먹이고 샴푸도 약육 샴푸 항상 했었고 또 장도 균이 많아요 다른 애들보다 이게 있는데 이거 쓰면 안 돼가지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거 철거해야 돼가지고 안녕 안녕